하이 나야 모모 헬로 나야 나야 모모 오랜만에 하니까 우와 진짜 빨라 저게 뭐야? 진짜? 진짜 빨라 모호가 모호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휴식을 포기했대요 맞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한 몇시간이지? 한 8시까지 6시 7시 6시? 전화 들어가는건 6시에요? 아니잖아요 아니 7시잖아요 8시잖아요 8시죠 8시 8시간 남았죠 6시간 남았죠 저 되게 6시간 남아서 사실 숙속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숙속 가려고 하다가 이제 V앱을 해서 6시간동안 6시간동안 V앱 할거에요? 왜냐면 할게 없잖아요 이걸 의해서 제가 숙속 안간거라구요 나 진짜 V앱매니아 같지 않아? 응? 이 정도면 모모한테 상을 주셔야 돼요 V앱상 주세요 나 우리 저기 맞았잖아 맞아 2시간동안 쟤 한국군주의